안녕하세요 깜찍한 개그우먼 박소희입니다 와 드디어 우리 문샤인의 커즈아이가 발매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꼭 대박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소라입니다 네 개그맨 정성환입니다 문샤인님의 앨범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대박 기원합니다 정말 잘 될 거예요 우리 제목은 뭐죠? 제목이 커즈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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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사랑해주세요 커즈아이 아니잖아요 커즈아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대박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서툰입니다 우리 문샤인씨 이번에 새로 또 앨범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맞나요? 어 맞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에 앨범 진짜 무조건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제가 기 팍팍팍팍 보내겠습니다 전송 대박나시고 나중에 또 개그콘서 때문에 게스트로 놀러 오시면은 그때 한번 또 뵙겠습니다 화이팅 대박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브제입니다 아 우리 문샤인의 커즈아이라는 노래가 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정말 노래 귀속이 쏙쏙 끝이보다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야 생각이 듭니다 아마 2016년 하반기에 크게 빵 터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쌍리듬의 이사모 이상균입니다 문샤인 또 대단한 신이 나타났죠 아 제목 하나요? 지금 모릅니다 커즈아이 알고 있었죠 커즈아이 아 우리 문샤인 아이들 네 커즈아이 이번 앨범 대박나시길 바랄고요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커즈아이 대박나시고 아무튼 앞으로 승승전구하시길 바랄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! 해바 멜로디 데이 안녕하세요 멜로디 데이입니다 네 커즈아이로 돌아온 문샤인님 컴백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멜로디 데이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멜로디 데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문샤인 화이팅! 끝 끝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네 커즈아이로 돌아오신 문샤인님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이번 노래도 좋은 것 같아요 믿고 듣는 문샤인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베리굿도 항상 응원할게요 베리굿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화이팅 3, 2, 3 보이스 리퍼블링 안녕하세요 손형 공원입니다 네 이번에 문샤인 형님의 커즈아이라는 싱글 앨범이 발매를 한답니다 와 드디어 기대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곡이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광문이 형이 이번에 앨범 대박나시고 저희 손형 공원하고 또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그럼 지금까지 손형 공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손형입니다 네 문샤인 형의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 앨범은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노래라니까 많은 기대에 부탁드리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팀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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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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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